안녕하세요. 마켓 리더 이진우입니다. 금년들은 세계 증시 가운데 가장 잘 나가는 것이 중국, 아 홍콩 증시입니다. 항생하고 항생 H지수가 지난 주말로 각각 작년 말 대비 10%를 넘어서면서 9.4% 오르고 끝났던 나스닥을 제끼고 1, 2위인데요. 상하이 종합지수 심천도 마찬가지로 5% 이상 금년들어서 오르면서 미국 S&P와 다우지수를 따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코스피도 지난 주말 7.9% 오늘만 하더라도 또 월요일날 연주 다음 첫날 1.5% 추가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홍콩 달러만 하더라도 7.75, 7.85달러 사이에서 움직이죠. 이른바 달러 폐그제인데 폐그제의 하단에서 움직이는 즉 홍콩 위안이 약설을 가지 않고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고 위안도 최근 들어 굉장히 강하다는 거 우리 주제의 사실입니다. 무엇이토록 중국과 홍콩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춘절 전후하여 중국 이슈 우리 마켓리드의 중국 통해신 용인대 박성찬 교수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예전 같았으면 지금 중국 막 돌아다녔을 텐데 그러시겠다. 일부 주제 한번 잠깐만 확인하고 가시죠.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전략 변화된 것은 어떤 것인가. 춘절 앞두고 디지털 위안화가 부각되고 있다는데 한번 그 이유도 살펴보고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위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하고 위안화, 홍콩 달러 강세 이렇게 소개를 제가 좀 했습니다. 요즘 중국 좀 살만한가 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작년 하반기부터 경제 펀드멘터리 자체가 양호하게 작용하고 있죠. 일단 작년 GDP가 지금 처음으로 100조 위안을 돌파를 했습니다. 100조 위안. 그러니까 뭐 한 100조 위안이니까 기본 15조, 한 8200억 불 정도? 그러니까 미국 GDP 한 70%가 넘어가죠. 이제는? 이 IMF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조 위안을 넘었으니까 엄청났죠. 일단 FDI를 보더라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중국 통계를 보더라도 FDI가 작년에 한 1조 위안 정도. 그러니까 뭐 1,560억 불 정도. 2019년도가 1,381억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4.5% 증가를 했고. 유엔 자료를 좀 보더라도 2010년에 조금은 비슷한데요. 중국 FDI가 1,630억 달러인데 미국보다 훨씬 많다. 처음으로 추가했다. 미국 FDI가 1,340억 달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초월에 처음으로 1위를 했다. 그래서 중국은 4% 성장을 했지만 미국은 49% 하락을 했다.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제 펀드멘탈을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좀 보는데요. 첫 번째가 일단 수출이 잘 됐는데 방역무품이 많이 수출됐죠. 중국에서는. 언택트 수요 때문에 여러 가지 제조업 수출도 많이 됐고 제조업도 회복이 되고. 그러에 따라서 이제 뭐 계속 이야기했던 신형 인프라든지 자동차 판매도 점점 가동률도 빨리 회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늘어났고. 그중에 좀 들여다보면 하이테크나 설비 제조업 분야들이 또 많이 강세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많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글로벌 유동성. 자금 증가. 그것 때문에 위안화 강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코로나로 대한 선제적인 대여. 우리가 방역. 이런 것들이 빠른 경기 회복. 우리가 계속 이제 이야기해왔던 거고요. 또 보수적인 금리나. 그다음에 금융시장 개방.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런 경제를 만들었다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가 이제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재정지출. 그다음에 국채 발행인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 재정조치가 GDP 한 6%. 매우 보수적으로 됐다는 부분들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좀 적극적인 대외 개방. 그런데 오늘도 증시 말씀하셨다시피 IPO 제도 변화를 통해서 이동성을 계속 지금 극대화하는 방향을 가고 있다. 그래서 작년 신규 펀드 발행 규모가 한 3조 위안을 넘었었고. 역대 최고입니다. 이 중에 주식형 펀드가 한 1.5조 위안 정도. 역대 최고고요. 작년에 또 AIG IPO도 2010년 이후에 역대 두 번째로 기록할 만큼 엄청난 호황을 이뤘죠. 허청반에서 또 선전 차스닥에도 IPO 등록제.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도 또 바뀌었고. 등록제. 옛날에는 다 허가를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등록도 바뀌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경제를 이끌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무역 통계나 산업 생산 소매 매출 같은 경우는 1, 2월 달은 중국이 춘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월, 1월 달에 발표를 하지 않고. 3월 달에 같이 묶어서 발표를 합니다. 어떤 해는 1월에 들어가고. 어떤 해는 2월에 들어가고 하니까. 춘절이 매년 음력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뭐 10일 날, 2월 10일 날 PPI나 CPI 같은 경우는 보면 좀 3월 이후 확장 추세가 부분들에서 상승을 했고요. CPI도 이제 식품이 약간 오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전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 0.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코로나에 대해서 자제를 못 가겠고요. 중국 정부도 이제 뭐 지금 심한 지역 같은 경우 여행 자제했고 모임 제한도 이런 것들이 소위 추구를 해서 올해는 아마도 이제 이런 쌍순환 우리가 또 지난번에 또 방송을 얘기했다시피 수여측해요. 그래서 이제 내수 진작에 좀 더 소비 진작을 할 것으로 또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2020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렇게 뭐 관세도 때려 그리고 온갖 기업들 제재를 가하고 했는데도 별 타격은 없었다? 지금 돈이 더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다시피.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게 실상 부분에서 물론 이제 그 해당되는 기업들 그러니까 제조기업이나 직접 타격을 맡은 기업이 분명히 있고요. 중국도 지금 뭐 흔히들 말하는 줄도산이 이루어진 업종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경제판탈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따라가겠죠. 돈은 이윤을 남기는데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이윤을 남기지 크다고 보기 때문에 돈이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이게 흐름이기 때문에 이건 냉정한 거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했지만 실제적인 부분에서 뭐 외부에서는 자꾸 이야기를 하죠. 중국 탈중국 이야기를 하는데 탈중국 나오는 기업들은 제조나 있는 기업들은 어차피 떠나야 될 기업들.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캄보디아 같은 기업들은 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린 하이테크나 자본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굴절된 정부만 접하시면 투자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 이제 출범하고 뭐 이제 미중 간에 이렇게 고위 외교 라인에서 이제 오가는 말은 아직까지는 좀 거칠긴 합니다. 그리고 국내 언론에서도 이렇게 이른바 전문가 분들의 대담을 보면 대통령 바뀌고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바뀌었다 해도 미중 간에 뭐 껄끄러운 관계는 계속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격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교수님도 그런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도 질문 받았을 때 저랑 의견이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뭐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방송할 때 혹은 칼럼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중국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똑같이 준비를 하는 건데 누가 도움이 되느냐 했을 때 처음에는 트럼프가 도움이 될 것처럼 생겼지만 지날수록 바이든이 좀 더 중국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분위기는 매체도 그렇지만 중국을 더 압박할 것이다.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갔는데 저는 사실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나 혹은 매체의 방향은 이런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기존 트럼프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스파이더맨식이죠. 그러니까 촘촘하게 거미줄망으로 시키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동맹을 모아서 압박하겠다. 그래서 거미주식 포위 압박식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디 바이든?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부가. 옛날처럼 막 가는 식으로 트럼프하고 다르게 이렇게 해서 더 중국을 쪼일 것이다. 그래서 더 힘들 것이다. 근데 지금 쪼이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아까 틱톡도 지금 일단 연기시켰죠. 우리가 아마 위챗도 지금 행정명령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또 이게 동맹국과 지금 한국 포함해서 지금 쿼드플러스도 나오는데 지금 호주, 인도, 일본 이렇게 했지만 쿼드플러스. 중국만을 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도 사실 뒤로 살 빼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은 이렇게 거미주식으로 쫙 못 빠지나게 압박을 하겠다는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냐. 한국 입장에서 쉽냐라는 것도 전반적인 글로벌 차원이 가능하겠지만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한국 들어와 하면 한국 쉽지 않거든요. 이본도 저는 그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초에 무슨 방학 내내 놀다가 계약 전날 숙제도 다 하고 일기도 한 달치 쓰듯이 행정명령 왔다가 행정조치 막 쏟아내던데 그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했던 WHO 탈퇴, 파리기후협약 탈퇴 이거 다 되돌리고 그리고 미국 내 대학에 이렇게 상당히 뿌리내리고 있던 공정학원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정반대의 조치. 교수님 보시기에 국제기구나 미국 내에서 중국의 위상이나 영향력이 트럼프 때보다도 더 확대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신핑은 신핑 주석은 바이든의 생각과 그 다음에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한 부분에 있어서 이미 같은 글로벌 아젠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구온난화, 환경 이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이든과 계속 협조를 하고 해서 이미 하겠다. 그래서 탄소중립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노동 이슈 같은 부분들, 환경, 노동 이슈를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가장 크게 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참여하려고 할 것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고 할 것이고 맞춤단 말에서는 그 역할을 더 키우려고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때문에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거 있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레드라인들. 지금 중국 계속 내정 간섭, 인권 있는 이야기들. 홍콩 이런 신간이 이건에 대해서는 제정에 또 위구 쪽 얘기. 매번 이야기했지만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했고 바이든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됩니다. 아마 미국에서 시비를 걸어도 그거 갖고 중국에서는 그렇죠. 그건 자체를 무너지리는 게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맞춘다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와 지금 중국과의 접전 부분에서 무역 협력 부분들은 어느 정도 협력을 할 수도 있다. 강화할 수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하겠다라고 바이든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 위상을 어쨌든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글로벌한 부분에서는 더 강화를 하겠지만 미국 내에 있는 중국에 있는 이미지들 있기 때문에 사회나 문화적인 측면에 더 강화할 측면이 크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자학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공자학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공자학원이라는 게 사실 참 공자가 다시 태어났는데요. 공자가 공자학원이라는 게 중국이 이제 우리 공자, 공자, 맹자 할 때 그 공자 공자를 다시 부화시킨 거죠. 역사수의 임무로 공자를 달려서 하는데 사실 공자학원 돼서 이게 중국 공산당의 첩보기관이다. 이런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그러면 미국의 대학 내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설명을 좀 드리면 공자학원이 대외적인 이루어졌는데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세 개 알리고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좀 고향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만들어진 한국입니다. 2004년도에 한국에 처음 강남, 강남역삼 쪽에서 처음으로 세계 처음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마 작년 기준에 있을 때 한 162개 국가에 공자학원은 한 550개 정도가 있고 공자학당은 한 117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학원과 공자학당은 뭐가 다르냐 공자학원은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대학에? 네, 대학에. 우리도 일반 주류 대학에 다 있습니다. 공자학원에. 그러니까 비용은 처음부터 중국 쪽에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중국어와 중국 문화와 여러 가지 하는 데입니다. 그러면 공자학당은 중고등학교.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한국에 지금 한 22개 정도가 있을 거예요. 공자학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국 19개 중고교에 공자학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한 77개 정도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걸 폐쇄시키겠다. 그거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 올 작년 12월까지. 문 닫게 하겠다. 그러다가 또 흐지흐지. 지금 이제 아마 선거.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런데 이유는요. 작년 11월까지 공자학원 60개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에서요? 이유. 유럽에서. 유럽에서. 네.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출발이 작년 8월인데 미국이 뭐랬죠. 공자학원을 외교 사절단으로 딱 지정을 했어요. 외교 사절단으로 지정을 했다는 것은 중국 대사관처럼 동일하게 뭐 인력이 누구 나와 있는지 돈은 얼마를 쓰고 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모든 것들을 미국 국무부에 보고해라. 들여다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출시키겠다 했는데 이게 흐지흐지 된 거였다라고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지금 한국에.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제일 많은 부분들이고요. 하여튼 뭐 공자학원이 뭐 여러 가지 뭐 많습니다. 말이. 그런데 뭐 저는 꼭 그렇게 봐야 되냐. 이런 거 있는데 대충 공자학원의 개념은 이해가 되시죠.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참 그래요. 이렇게 우한에 있던 그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기원된 거 아니냐 했디만 WHO는 득달같이 아니 그 수산시장에서 시작한 거 같은데 라고 얘기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또 이제 중국이 갑자기 이렇게 미국 정치판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좀 숨 쉴만 하다 싶은 게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자 이 춘제를 앞두고부터 디지털 위안화가 본격적으로 부각됐다고 어제 교수님께서 저한테 저하고 톡으로 하다가 알려주셨는데 아니 디지털 위안화 진두가 어느 정도 나갔길래요. 디지털 화폐 디지털 위안화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네 디지털 위안화 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고 있고 또 최근에 지금 이 춘절대에 돈을 또 막 지금 뿌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는데 어디까지 진화가 되느냐. 그러니까 작년 같은 면에서 그냥 디지털 위안화를 받으면 오프라인 상점에서 그냥 그걸 그냥 결제를 하면 되는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이제 온라인 결제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게 됐고 이게 수조 같은 데 시범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강소성 수조 같은 데.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스마트폰을 탈페, 일반 체크카드 형태로 또 진화까지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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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말 저는 이제 이게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와 디지털 달러의 패권이 이제 되는데 사실 워낙 중국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들어오시겠지만 작년 12월 달인가요. 그래서 아마 미국 재무장관과 일본 재무장이 통화를 했어요. 중국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하나 이슈가 이 중국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합해 너무 빨리 간다. 일본과 우리가 견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만큼 지금 이제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데 좀 더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춘전이 얼마 안 지냈습니다. 지금도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북경에서, 북경도 다는 아니고 이 북경에 좀 번화가 아니고 왕푸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동이 있는, 명동 같은 왕푸징.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의 명동 같은. 동성구에 있는 구정부에서 고향에 못 가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해라. 그래서 5만 명 우리가 추첨해서 당첨되면 1인당 200위안씩 한 3만 5천 원. 200위안이면. 그냥 무료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쓰는데. 공돈을 주는데요. 디지털 위안화. 그냥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왕푸징. 우리의 명동 같은 데에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디지털 왕푸징 빙설. 빙설이라는 게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생각나죠. 썰매. 빙설 쇼핑데이.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디지털 위안화가 내년, 그러니까 내년 2월이면 2022년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합니다. 딱 2년 남은 겁니다. 그때 지금은 전부 다 시범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본격적으로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암시적인 것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름 자체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사전 신청받고 2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그러니까 오늘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설 연휴가 2월 10일에 17일 일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쓰고 있는 것들이. 아니 17일까지 춘절이에요? 딱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국 일주일. 일주일? 네. 일주일이죠. 말이 일주일이지 사실은 더 되죠. 한 달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조 같은데. 아까 수조가 또 적혀 사는데. 작년 수조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한 번 10만 명. 아까 지금 북경 5만 명 말씀드렸잖아요. 네. 수조는 10만 명을 추첨을 했어요. 똑같이 그때는 2천만 위안. 그러니까 10만 명에 200위안씩 주니까 2천만 위안. 그러니까 한 34억 정도를 작년 10여로 했는데 이번 설 때 한 번 더 해보자. 그래가지고 수를 더 늘렸어요. 15만 명한테 200위안씩. 그러니까 계산해보는 한 3천만 위안. 한 52억 정도를 똑같이 신청받아서 뽑아서 우려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도시. 우리가 지난번에 심천 이야기했고 청도 이야기했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점점점점 늘어갔죠. 그래서 이거 계속 돌리면서 내년 1월 1년 후에 진짜 시작하겠다. 맞춰서. 그게 지금 이제 모든 시그널에 오고 있고요.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지난 1월 달이 1월 16일 날 국민은행하고 스위프트. 그러니까 스위프트하고 디지털 위안 합작법인을 베이징에 설립을 했습니다. 스위프트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국제기구와 디지털 위안의 국제 송금 국기원 간 결제 이런 것들을 위한 공동 출제를 했어요. 스위프트가 55%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법인을 16일 날 했는데 했다라는 것은 이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금 박차를 엄청 가고 있죠. 아니 지금 그동안 교수님하고 공부한 디지털 위안의 개념은 그냥 지갑에 넣어 다니는 이렇게 맞췄둔 거리는 그 위안의 지폐나 그거나 그냥 여기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전자지갑에 들어오는 그 숫자로 들어오는 그 위안의 그게 디지털 위안이라면서요. 내 은행에 예를 들어서 예금 계좌가 있으면 돈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개념이었는데 지금도 진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쓰는 범위나 영역도 더 넓어졌고 그런데 그건 또 무슨 취지죠? 사람들 몇 명이 될 건 간에 신청해라. 그러면 공도도로 많지도 않은 돈인데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번에는 북경이나 정부 간에는 외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못 가서 해서 또 내수도 돌려야 되고 또 디지털 위안화도 계속 한 번 돌려도 봐야 되고 저는 어쨌든 그래서 계속 지금 저희 방송뿐만이 다른 매체에서도 계속 디지털 위안화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세뱃돈을 주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홍파오라고 하거든요. 세뱃돈을 홍파오라고 하는데 고향 못 가니까 세뱃돈에 가서 돈 써라. 이런 건데 어쨌든 세뱃돈을 갖다가 주머니에서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세뱃 받고 나면 여기서 복주머니에서 이렇게 막 고기고기 해서 주던 그건데 이제는 세뱃돈을 받아라 이러면서 찍어주면 되겠네. 그렇죠. 동시에 딱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아까 못했던 얼굴이 금액 200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어떤 자꾸 위안화 그걸 어떤 진도 진척 상황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저는 이게 자꾸 들으면서 특히나 돈 뿌리는 대목 가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의 집 강아지하고 제일 친해지는 방법은요. 그냥 간식 이렇게 말 잘 들으라 한번 주면은 애가 짖다가도 간식 한번 얻어먹고 나서는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오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료로 주니까 특히 더 그렇죠. 많지 않은 돈 가지고 사람들 참 그런데 한국은행이 지금 2월 8일 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바로 지난주인가요. 그래서 우리 우리 한은행에서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법적 이슈 법적 방향성을 어떻게 재개정해야 되냐 보고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좀 아직까지 거리가 좀 멉니다. 법을 다 바꿔야 된다. 민법을 다 바꿀 게 너무 많다. 이런 보고서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전 세계 한 82%의 중앙은행이 전부 다 디지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차피 가는 분야고 제가 제 체계로 말했지만 어차피 통화 패권 어차피 지금 종이 부분에서는 안 된다고 중국은 생각하기 때문에 보는 것은 무조건 다음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나가는 거예요. 요즘 보면 정말 세상 쫓아가기가 세상 변화를 쫓아가기가 너무 힘든 게 아니 저는 테슬라 테슬라가 이제 비트코인 갖고도 자기네들 차 살 수 있겠다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 순간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회계 처리 어떻게 하지? 그럼 너를 띠는 비트코인 가격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회계 처리하지 싶은 생각도 들고 뭐 구매할 때 구매할 때 그러면 비트코인 몇 개 했다가 실제 결제할 때 가서 시세 변동을 우여하지 싶기도 하고 뭐 그런데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도 너무 변화가 그거 해서 아니 레노버는 그거 아닙니까? PC 회사입니까? 세계 1위 아닌가요? 레노버 그렇죠. PC에서 넘버원이죠. 최근에 약간 껍데기 이 부분이 뭐랄까 약간 청바지 청바지처럼 해가지고 아주 산뜻하던데 아니 근데 얘들이 홍콩 증시에 상장한 지 27년 만에 기사 내용이 커창판에 또 다시 상장을 한다는데 그러면서 CDR을 통해 상장한다? 아니 DR은 제가 알거든요 뭐 디파지티를 리시트 해가지고 주식예탁증서 인데 C는 뭡니까? 차이나죠. 아 중국에서 발행하는 DR 그러니까 CDR 아 그런거에요? 미국에서 발행하는 DR ADR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거죠. 아니 그런데 이게 이미 상장돼있는데 또 상장한다는거 이거부터 해가지고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유니콘 기업들 비상장이죠. 혹은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런 미국이나 홍콩 주로 일반적인데 일단 미국은 못 가죠. 미국 못 가기 막으니까 지금 막으니까 못 가죠. 미국 회계 감사나 규제 맞지 않는다. 중급 대출했고 그다음에 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금지했다. 1년이로 CDR을 하게 되고 또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상당수 중국 IT기업들 우리가 좀 알아 알리바바든 여러 텐센트 다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이 VI 그러니까 계약통제 방식이라는 편법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상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전문용어이긴 한데 이 VI 라는게 전문용어이긴 한데 어쨌든 중국에서는 편법적인 지배구조 때문에 이제 CDR을 발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이 중국 기업 중국 기업의 지분을 소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중국 법인이 이제 조세핍이죠. 그게 이제 투자 범인을 만들죠. 만들면 이 법인이 다시 중국 내 외자 범인을 또 만들어요. 또 만들어서 지분을 못하니까 돈을 빌려줍니다. 누가요? 그러니까 몸은 하는데 이 애가 조세핍이죠.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다 외자 범인이 되잖아요. 예자 범인에서 외자 범인하고 원래 있는 중국 범인이 있는데 이 외자 범인이 돈을 지분을 사는게 아니라 대출 형식으로 투자를 하는거죠.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경영권을 형사하는 형태입니다. 때문에 이런 형태가 보니까 가장 할 수 있는게 이 CDR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발행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CDR이라는 DR이라는게 똑같은 은행에 맡긴 주식을 담보로 하는거지 않습니까? 발행한 증권이기 때문에 똑같이 주식처럼 사고 팔고 그러면 교수님 개념 이런거에요. 이미 홍콩에 레노버가 상장을 해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거 외에 그러면 컷창판에다가 추가로 주식을 더 발행하는거에요? 지금 레노버 같은 경우도 더 유동성을 확보한거에서 더 돈을 하려고 하는거죠. 더 이걸 통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설명드린거고 CDR을 좀 더 쉽게 말하면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기업이 영내 주식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CDR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내 은행이 그 돈을 주식을 은행에 맡기면 그 맡긴 주식을 담보로 발행을 해주는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는 이게 그전에는 누가 하려고 했냐 알바바도 하려고 했고 하려고 했고요. 텐센트도 하려고 했고요. 샤오미도 하려고 했어요. 과거에는 바이드도 하려고 했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자꾸 때리니까 미국 다시 때리니까 다시 본토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제 이제 중국이 2018년도 이 제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뭐 까다로운 요구사항도 있고 또한 미중 간 이슈가 자꾸 이제 일하다 보니까 흐지부지 됐어요. 그래서 샤오미가 원래는 첫 번째로 된다. CDR을 통해서 발행을 해서 상장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또 흐지부지 된 거였어요. 그러다가 작년 10월 달에 이제 뭐죠? 나인보쉬라는 회사가 있는데 스쿠터 우리가 말하는 전동 스쿠터 그 회사가 이제 CDR을 발행을 통해 커처항반에 상장을 했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외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중국 영내 주식 거래를 가능하게 한 제도인데 그런데 이게 그러면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 안 나가도 됩니다. 만약에 기업 가치가 미국이나 유럽 자금이 그걸 살 수는 없고요? 직접은 못하죠. 직접은 못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 기업 그렇죠. 우리 같으면 우리가 좀 투자를 하려면 옛날에 홍콩에 투자할 수 있었잖아요. 홍콩은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증시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미래세시라든가 간접 투자만 되는 것들이죠. 직접은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되는 거고 아까 하나 또 혹시나 오해하실 뿐인데 무조건 해외 상장된 중국 기업이 본토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건 아니 그 위에 근본적인 거고 만약에 또 다른 규정이 기업 가치가 200억 RMB 200억 귀환 200억 귀환이면 대충 한 3조 4천억 기업 가치가 되고 혹은 직전 연도 매출이 한 30억 귀환 되면 발행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미중 간 이슈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CDR을 이번에 하나씩 둘씩 되면 이게 CDR 부분에서도 아마 계속 나오게 될 거고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관심이 CDR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계속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다 지금 레노버처럼 나갔던 애들이 다시 들어온 개념 혹은 여기 있지만 기업 가치가 높아서 CDR 발행을 통해서 하는 애들 지금 분위기는 나갔던 애들이 다시 지금 자꾸 얻어맞으니까 한국 중국에 본 들어와서 또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니까 들어와서 이 CDR을 통해서 발행하는 컨셉으로 많이 진행될 것 같다. 이러나 저러나 어쨌거나 레노버는 돈 더 땡기고 자본금은 더 커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가겠다는 것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가겠다. 나중에 뭐 떼먹지나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뭐가 이게 대세다 싶으면 또 쫓아가는 데는 중국이 또 왔다. 시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파는 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다 무조건 중국 미국 내에서도 요새 테슬라 대악마가 많이 나오고 이런저런 회사들이 무슨 회자가 되고 뿐이겠습니까 폭스바게이나 도요다나 GM이나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들도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현대차 기아차 다 전기차로 승부 걸겠다 하는데 중국도 지금 굉장히 전기차 관련 기업들 많지 않나요 많습니다 돈 되는 거 아니까 돈 되는 거 아니까 엄청 많습니다 돈 되는 거 안다는 이야기는 중국 공산당이 이쪽을 많이 보고 있고 이쪽을 키워야 되고 키우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 그린 이코노미 이 그린 이코노미가 지금 바이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친환경 이런 부분들 미국 따라 중국도 일단 코드를 맞춰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도 중국은 2060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제 이렇게 간다 그래서 2035년도까지 내연차 내연기관차 다가 이제 없앤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내내나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많은데 일단은 작년에 일단 작년 중교 자동차가 한 2531만 대 팔렸어요 그래도 전년 대비 약간 줄었습니다 또 유축됐는데 그래도 전기차 시장 계속 올라가니까 후렌드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플러그 하이브리드 전기차 그 다음에 순수 전기차 이런 것들이 계속 판매는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세계 작년 기준에서 봤을 때 세계 전기차 연간 판매를 보면 작년 한 250만 대 정도 했는데 중국이 한 55% 팔렸어요 중국에서 판매가 네 그러면 생산은 생산은 뭐 지금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중국 자체가 가끔 생산, 판매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중국 중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도 그러면 기술도 되는 거예요 기술 이야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기술은 이제 조금은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뒤에 이야기를 조금 앞으로 땡겨요 생기면 음 그 중에서 요즘 많이 들으셨던 네오라든지 리샹이라든지 샤오펑이라든지 막 핫한 기업들 많이 들으셨죠 미국에 상장된 애들이에요 이거 창업되고 얼마 안 되는 정말 창업에서 시작한 친구 엔지니어들도 솔직히 아닌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전기차 완성차 앱체들에 너무 오리날 좀 리스크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장은 가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미성숙 단계가 좀 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지금도 적자 보는 애들 많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게 업앤다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전기차의 소프트웨어나 반도차나 이런 것들이 아주까지 중국은 미흡하다 때문에 전체적인 완성차 전기차를 보지 마시고 저는 이제 이 전기차의 배터리라든지 배터리 소재 혹은 관련 부품업체 이런 업체들이 브랜드에 관각없이 계속 올라가는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을 일단 먼저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저는 지금 현재까지는 약간은 퀘스천마크를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원래 뒤에서 말씀드렸던 건 미리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중국 내에서 테슬라가 1등이거든요 차이는 얼마 안 나요 그래서 비아디도 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즘 화장 핫한 리오 같은 경우는 워낙 리오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했잖아요 올랐고 또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니오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말하는 좀 퀄러티 있는 제품들을 좀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니오라든지 리샹이라든지 어필을 하나하나 보면 약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잠시 좀 앞에 말씀 보면 조금 더 설명드리면 2030년도까지도 3100만대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 여러 연구견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물면 일론 머스크도 2030년도는 2020년 대비 한 50배 이상 급증을 성산할 거라고 지금 그래서 지금 상하에 투자도 지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상하에서 엄청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고요 지금 중국 14차 5개년 신환경 자동차 좀 보시면 2035년도까지 50% 전체 50%를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한다면 하잖아요 공선당이니까 뭐 당이 한다면 하는 거죠 2025년 앞으로 5년 이내에 전기차 비중이 아까 한 지금 한 6%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20% 정도 올리겠다 35년도는 50%까지 올리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전부 다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혜주가 될 수 있는데 거기서 이 업체마다 약간의 아까 기술적인 부분들 조금 더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그 밑단에 있는 다운스트림에 있는 기술 아까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을 일단은 가장 안전하게 보시고 이 그룹은 조금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뉴우를 포함한 일상이나 쇼핑 부분에서는 약간 리스크적인 요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그런 걱정들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소프트웨어 쪽이야 아직도 테슬라이 많이 쳐지겠죠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부분에서는 그런데 전기차는 수소차나 뭐 할 것 없이 얘들은 지금 휘발유 디젤 넣는 주유소처럼 이게 충전 인프라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나요? 아직까지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정책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지금 아까 한 5, 6%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한 120만 명 정도 되는데 정차 생산 충전 그러니까 생산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건 충전 인프라 그러니까 인프라 부분들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려고 더 많이 할 겁니다 사실 좀 지역마다 다른데 신청 같은 데 인프라가 참 잘 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택시도 전부 다 전기자동차고 택시 버스 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차는 중국 가면 이 녹색, 푸른색의 이 번호판이 딱 달려있어요 번호판이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딱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는 아직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신천에서 하고 쭉쭉 이제 다른 확산을 시키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을 우리가 봐야 될 건 한다면 한다 이렇게 치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석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을 잘 봐야 되는 것들 이 어디로 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가는 방향은 맞지만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도 아까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업체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4인방이라고 하는 비아디, 니오 그다음에 리샹 그다음에 샤오폰 이런 애들이 이제 앞단에서 움직이고 있고 뒷단에서는 이제 솝심하는 또 달려고 또 이렇게 돈을 푸니까 또 깐다고 하니까 지금 해도 된다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정기차 부분은 우리가 관심 있게 쭉 또 봐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기업별로 조금 더 우리가 다음에 한 번 또 자세하게 한 번 스토리 왜냐하면 비아디 그러니까 니오라든가 쇼핑이나 이 애들의 스토리가 재미있거든요 어떻게 이 회사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커머쇼 하는 애들이 창업은 워낙 앞으로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받고 해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여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 면만 CEO들 보면 CEO들 보통 지금 니오라든가 보면 다 74년생 80년생 이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스토리를 좀 알면 결국 CEO 역량을 봐야 되잖아요 기업은요 그러니까 CEO들 우리 기업을 보기에는 CEO를 또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다음에 기업을 하나 해서 조금 더 설명하는 시간도 다음에 가시면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비아디 스토리가 있거든요 아미사학생 하도 또 니콜라의 대인 것도 있어가지고 택다인 그런 선수들이 또 해가지고 교수들이 이거는 30석짜리 요새 저 뭐야 저 남중국회 쪽에 무슨 한국 모함들이 자꾸 모인다는데 그거 별로 신경을 써도 되죠 당분간은 아직은 네 아니까 뭐 기사님 기사야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여주고 어쨌든 어쨌든 땅 문제 인권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 계속 소초로 계속 부딪힐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도 알기 때문에 어떤 적정선을 가지고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의 바이든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든이 저는 진짜 레토릭의 진정성을 갖다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얘기 지금 그거 봐서는 그래도 이렇게 좀 걱정과 우려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기대와 희망이 더 뭐 비중이 큰 중국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중국 우리도 미국 중국 다 다루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을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노선에 따라서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 지금 지금 주석 입장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그쪽의 코드를 맞추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지금 글로벌 리더십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환경 주민려고 할 것 뭐 할 것이고 이런 대세는 미국과 보면서 보조를 맞추면서 하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갈 것인지 거기에 따른 정책이 어떻게 흘러나올 것인지 수혜지가 뭔지 이에 따라서 투자를 하든 연구를 하든 그게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안으로 가서 기업들의 요소 이해가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메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가다가 흙꼬 꿀아진다니까요 그래요 어떤 속사를 들여다보는 데는 교수님 교수님같이 얘기해 주실 만한 분이 또 없으니까 다음 기회에 또 그런 아니면 제가 나중에 두개 니오라이드를 쇼폼 행사에 계속 가는데 시각 쇼폼 행사에 다 가고 이 reliability 이 세 세 집사 같gehen 본사가 다 달라요 하나는 베이징 하나는If 상하이 하나는 광주예요 와 비아디는 심천이에요. 4개가 다 동네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시어들 간에도 보이지 않는 게 있고 베이징은 베이징이 상하이면 상하이 광조면 광조 또 뒤에 정치적인 뒷배경도 서로 다를 수도 있겠고 아 재밌죠. 거의 아라비안 나이트급입니다. 설 연휴 이후 첫 마켓 리드에서는 용인대 박승찬 교수님과 더불어 중국 상황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리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다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수수료 최다 90% 할인 받으세요.